지난달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공개됐습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규정에서 벗어난 가혹한 훈련을 받다 장기가 망가지며 숨진 건데 당시 부대에서 의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여혜 기자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과 폐혈성 쇼크로 기록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으로 동행하는 등 해당 부대의 초동 조치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군병원을 찾아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산상의 의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또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이 후송된 속초 의료원 측에게 상황을 축소 진술한 정황 역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이 확보한 의료원 간호 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로 내원함이란 말이 있을 뿐 얼차려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희입니다.